정면 쏜튼 쏜튼 바로 막혔습니다 여기서 반칙 여기서 반칙이 나옵니다 쏜튼 첫 번째 자유투 성공이 되면서 60대 67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를 2초 치면은 두 번째 자유투 마저 성공 2.7초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6분 53초 가로채기 자 선수리의 앞쪽까지 달려갑니다 레이업 범벌이 자 세리머니가 나올 테밍이 됐죠 여기서 반칙으로 끊다가 6파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KB 스타딩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신한행 정상위 감독입니다 지금 외국인선 스미스도 벤치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왜요? 어떻게 이제 2점이 더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2점이 더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3점에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bije는 사연은 네. 이 하나는. 가마 송튼. 여기 천천히 빼줍니다. 송튼. 클리퍼. 타일러 송튼. 박지수. 인사이드 짤러드론 커비 프라잉. 이번엔 성공입니다. 좋았고요. 4초 남았어요. 시간속기입니다. 인사이드 골 밑. 짧은 연결. 스틸 성공입니다. 인사이드 골 밑. 기udible 완료. 성공 마무리입니다. 성공 마무리입니다. 성공 마무리 сначала ping. 성공 snapping выпол날ões. 성공 마무리.